마지막에 원숭이 나오는 거 이번 판은 재무대입니다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안녕 안녕 그때는 형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가워 안녕 안녕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우린 강합니다 소스쿨도 3개 8회 8회 전투기동 대기 중 그래서 한 줄을 냈습니다 한 줄을 맞추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에이밍 의외로 잘 맞아요 아니다 지금 바로 아니다 지금 바로 아니다 지금 바로 심순하게 치료를 해볼까 정을 팔게 와라 요거 으아아아 으아아아 이 가운 겨울 아 DDDD 2곳 8화 컷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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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퍼 2쌓 좀 7개 그럼 2쌓 아 네르시 곰치앤네 흥흥둥 흥둥들이었어 야 우리 솔더 하나 해서 리퍼 잡아야겠다 2너 리퍼래 8화 파라 자 잘랐게요 자리에 앞을 지나가 아이고 큰일만 했다 자 우승 한 대 맞추면 들어가야 돼? 나 불러 3명만 밀고 한 명.. 메르시가 없는거죠? 저 앞에 좀 막으러 갈게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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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맞다 3명은 아프다 2명은 아파트 칼라가 바로 앞에 내려왔다 칼라가 바로 앞에 내려왔다 아이고 벽돌이 왜 눌었냐 아 아 다행이다 끊겼다 그래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음 하 야 야 으 아 으 으 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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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퍼원 어? 왜 안남아? 내 고민이야 얘 이긴다 어? 나쁘지 않은데요 화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대 격렬하십시오 한 대 맞췄어요 너무 멀리 날아왔어 위층 위층 맨 위층이 어? 아예 없다고 몰라 네 저 체력 없어요 어둠으로부터 도망은 주의하십시오 저 이번엔 궁 되니까 궁 꺾어볼께요 나도 궁 있어 이거 그냥 8호 뒤에 주시 8호 뒤에 주시 아.. 뒤이 미쳤어 아 8호 뒤에 그래도 많이 뛰어 아이고 오오오오 정우 쳤다 헤드사스는 제가 이기는건데 제가 못 맞췄어요 지금 멈출 순 없다 화물을 옮겨 이거 이번에 밀어야 돼요? 1분 남았어요 이거 얘네 저 앞에 있는데 그냥 화물을 붙일게요 아이씨 여기 아이씨 나이스 힐힐힐힐힐힐 아 이게 아 난 궁에 있어 뭐 일단 궁에 있어 보면은 이제 몰라야 기회가 아 파란팀에 산소가 너무 많아서 이거 내면들 왔어요 밀면 되겠다 아 뭐야 제 옆에 정렬하지요 시간이 촉박하다 그거를 방금으로 돌아와네 난 물팀을 미치지 않았어 나 내가 두팀 안 넣었어 이거 방금 다 잡아서 힐 좀 해주세요 힐 좀 해주세요 가고 있잖아 이제 팔 아파 아 그거 누가 가져와나 그럼 먹어도 돼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네네 힐 힐 힐 하 힐 개 힐 1.2.2.2.1 네르시 잡아야 돼! 아! 이거 전체로 못 먹는데? 엄청 났어요. OK.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조금 조금. 5초. 됐어. 도장도 있어요. 됐어. OK 하라컷. 끗기가 너무 없어. 와라 와라 와라. 공 쏟다 공 쏟다 들어와 들어와. 미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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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뤄시 컷 미뤄어 미뤄어 됐어 미뤄어 제압 제압 적량 250 발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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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어 추가 가보란이야 아...쉽군 가보란 제압 아...약해 불태웠어 아...약해 수비? 수비 수비가 무슨 소리가 아니다 이제 거기서 뭐인가요? 커테인데 좋은 거 아닐 것 같은데 그 앞에 커테인데요 아...너무 재밌고 좋은 거 같아요 그...뒤 죽은 거 있잖아요 그...뒤 죽은 거 있잖아요 그니까 왼쪽도 오른쪽도 수비가 우위가 벽 쪽에 붙여요 아 저거 저거요? 다 거 같은데? 다 거 같은데? 겐지 어떻게... 아니 형이 안 써야되냐 아니 형이 안 써야되냐 야 너 잘해 진겸이 그냥 승부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겐지 때리면은 밖에 사라지 않을까 이 시간 보러 우리가 나와 내구민 여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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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올라가는데 여기 가자 아 안 떨어졌어 다시 올라와 아 아 진짜 별로 모르는 거 같은데 탁 야 여기 여기 형 어딨는데 나 여기 형 이거 양쪽 봐야되는데 볼 수 있어요? 어? 신시한 거야 그저 어 이거 다 들어올게 응? 차도로 깨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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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Sea off 하하 이 양이 오른쪽은 오른쪽도 안 돼 오른쪽은 오른쪽 오른쪽은 오른쪽 양이 니퍼 우리 위에 와요 니퍼 쉬프트 빠졌다 아 니퍼 잡아놨 아니 니퍼 잡아놨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어 어 아 아 형 저 죽었다 왔잖아요 아 박으면 알아서 온다니만 하네 자리아를 모르겠지 일단 밀이죠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곧 살펴드리고자 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겪고 말이죠 뱉어버릇 기지 경고도 적당한 기술입니다. 도움말! 상지형이 스페이스 누르면 계속 나는 거 알지?? 상지형이 스페이스 누르면 계속 나는 거 알지?? spirituality 공격 깨졌어. 깨졌어. 깨졌다. 나는 가서 죽었잖아, 나는. 야, 내가 봤는데.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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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이거. 그게 엑스맨이야, 이거. 오오, 뭐니? 여기 있어. 기다려, 기다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너도 뺏긴 했는데. 저 앞에도 죽은 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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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오, 온다, 온다. 오오, 온다. 간다, 간다. 이거 누구야? 오오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오오. 아, 예,hem. 아, 예,hem. 내 겐지나. 오오오 오오오. 하하하하하 소량을 치유하라 오 나이스 잘해 겐지 조모나 봐봐 조모나 싸 겁나 싸 우와 겐지 반사 피가 38이었어 야 뭐 헬 주고 싶었는데 시야 라인 푹 끝 탐 죽였다 죽여 제발 수박 꺼내수 마이크! 마이크! 아 맞아두었어 쩌다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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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어 저 재래가 없어 어 어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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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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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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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좀 잡아봐 메르시 메르시 누구야 디바 누구야 디바 간다 간다 붙었어 붙었어 아 아파 야 뭐 뭐 왔어? 오른쪽 오른쪽 왼쪽 자리아 있어요 왼쪽에 메르시는 가요 저 앞에 나간거 누구야 저거 나 나 하나 먹고 갔다 오줌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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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죽어 한마디 죽었어 갠진 잘랐어 어떻게? 은행 못 잘랐어 이거 메르시 부활한다 죽였어 죽였어 자 40초 이거 구한번으로 나올 수 있어야죠 나 죽을냐 죽냐 죽은거 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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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20초 쫌만 뒤로야 내퍼 타간다 승리야 승리야 안줬어 막았어 용광로가 막았어 용광로가 막았어 용광로 대 대 대 막았어 용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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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는데 겐지 겐지 뒤 엄마 좀 고 겐지 잡았어 망했다 뚫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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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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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나이스 셋 잡았다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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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advancement 뚩뚝 아 깜짝이야, 플레이스도에서 시건을 수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퓨시 들어가서 그러나 비전을 시작하는 방법은 지지 않습니다. 제차로를 지키고 있는 지지에 대해 무섭게 진행해 봤습니다. 날씨 전격을 금방 연출하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최선을 위해 전격을 해주면 그것을 유지하시면 되었습니다. 그 아시지 tow-5-7 병군이 저항тов에 있는 모든 것을 봉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해보니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동할 것 같습니다. 방패와 한 마우스 때린 것 같아 2연승이죠? 1? 1승? 2연승? 오 2연승이야? 아 우리 막았구나 아까 아 밀었구나 이제 3승 남은 거죠 2연승으로 합시다 해냅시다 실로 재미없어 하다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 그냥 그래요? 스프레이 타이밍을 모르겠어 스프레이 타이밍이요? 메르시 같은 경우는 3, 4, 3, 4명 살리고 원래 파워였는데 파워 됐어요 목 갈아입어 스킨 이게 뭔 소리야 하스 카드 갈 때 아 네 없어요 그럼 이거 필요 없는데 게임 이제 생겼잖아요 나오겠죠 하스도 나올 때 있었어 그거 원래 그런 게임이니까 크 카 갖고 노는 게임이잖아요 그거는 하나 보라 제발 공개 역시 하나 보라 다 스트레스 밖에 없네 으하 대단하며 보기 조급 Fell 정 정 여기도 정크래시 좋아요 좋긴해요 타이어가 흘러갈 곳이 생각보다 반항하시고 타이어 벽 탈 수 있는 거 아세요? 응 그거 그 기지 쪽에서 공격할 때 왼쪽으로 가는 거 가면 아니 무시바른 거 아니에요 왼쪽? 네 공중에 떠있는데? 네 거기 던져가면 괜찮아요 왜? 넘어가지 마세요 네 어떻게 넘어가? 여기 움직이는 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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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기 타잖아 일자로 이렇게요? 네 저도 보기만 했는데 아 그럼 어렵잖아 그냥 말로 설명하면 어렵잖아 연습하고 가야지 밑번은 좀 애매한데 쏠져가 꼬리여져서 쏠져요? 용산 안갑니다 아 너 군대가? 네 쏠져가 네 아이 신막과 싶어 아 이 시간 인생 새로고 시작하는 거지 어 군대 갔다 오면 머릿속에 리셋네 아 정의의 아 이 이 이 이 이 아 상대 랩 낫네요 아 상대 랩 낮아요 상대 랩 낮아요 상대방 오른쪽 2층에 타고 있다 상대 랩 오른쪽 안있다 상대 랩 오른쪽 안있다 공개 상대 랩 상대 랩 상대 랩 안 죽었어 어? 나 왜 그때 터룸이 해줬어? 터룸이야 터룸이야 한 개 터룸 시메트라 했어 파스라우 야 이거 파스 죽었다? 파스 컷 나이스 갑시다 시메트라운 문젠데 이거 맥그리 옆에 아 이거 그냥 혼자 들어가면 뒤에 못따라오던데 저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들어갈게요 한 개 궁 썼다 나 살았어 포탑있다 뒤에 재미없어 2층에 포탑 아 포탑 좀 비싸줘요 포탑은 왼쪽 아래에 포탑은 왼쪽 아래에 포탑은 왼쪽 아래에 포탑은 왼쪽 아래에 하단 도움을 비싸워 ю라 포탑은 왼쪽 아래에 포탑은 왼쪽으로 스나랑 파라니까 하나둘 자르면 들어가요 아우C 맥크리 아무것도 없어 난 목표물을 놓치지 않지 잠깐 휠 드릴게요 궁극기가 준비됐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탁 들어가는 게 인상적인 거 아 이건 그냥 한 번에 보다 그냥 가스 오른쪽 2층 풀었다 한 줄 내려갔어 포탑 내가 깰 수 있다 그냥 깼어 리퍼 돌아와요 리퍼 리퍼 D D D D 리퍼 D 리퍼 잘랐어요 파라 궁중 공격 럭 럭 럭 럭 럭 럭 어, 진짜, 그런지 부활 어, 솔져 말고 캬 모으러 박하라는 얘기야? 너, 오른쪽에 포탑 있어요 왜 그...에서는 포탑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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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정면으로 같이 가잖아요 돌지말로 같이 가는게 너무 짜증나네 왼쪽 위에 바스퀸 있어요? 이거 맥크리가 계속 돌아서 카라 위에 있다 왼쪽 윗 많이 잡았어요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맥크리 잘랐어요 맥크리 잘랐어요 아 죽어 오른쪽 위에 바스 오른쪽 위에 바스 한 번 쓴다는데 어차피 시험 많아 아 죽어 네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우와 막 으 왼쪽 바스가 터미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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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디 솔저디 들어왔다 로맨 뭐 한 팅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 궁은 잇는데. 아 맥크리 씨. 아 근데 팍도가 애매한데.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나이스. 나이스. 죽였다. 와 자리야 나이스. 4년승. 4년승. 아 변호가 어디지 아닌데? 왜 나지? 죽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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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랩크리프 하겠다 이거. 저 방벽. 313밖에 안 씌우는 건가? 이 일을 안 쓰신 것 같은데 거의. 이제 3연승이죠. 2승만 받네. 같은 맵인가? 네. 하단보라 수빈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라. 4승은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수빈은 정말 쉬어야 돼. Q. 지난 주인공의 도전. 도전적인 공개와 Q. 바스, 토로 이런거 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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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두께받고, 두께받고, 두께받고 상대의 렛 딱 저희랑 균형맞는 것 같아요 막긴 뭘 맞아 백넘 누리가 하나도 없는데 상대는 저희는 대신 너무 낮은 사람 저희는 15과 2이잖아요 지금 아 여기 전진바스야 학부모는 야.. 지뢰돌이 무료받고, 적받는 습랩이 하 vraag 잠시만 기다려주시시는데요 그녀는 모든 장르가 지뢰돌이 안된다는 물속 공격 한거같아 지금 중으로 거짓말하면 되겠지 종소리 좀 들려주련 님들 우리 왜 입구에 아무도 없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박살내 저걸 발견해 너무 좋아요 망했다 아 내 꿈 부탄 시키고 그만 부셔 에이씨 토르비언에 토르비언 저 팔을 종량해야지 상대 트레이스랑 팔은 아닌데요 상대 트레이스랑 상대 트레이스랑 뺏겼어 형 치매트라 토르비언 토르비언 한번 설치하고 나서 죽으면 아 저거 뭐지? 공간 2공기 설치하고 나서 바꾸면 없어져? 네 없어져 거짓말 좋았어 고른 Computer 일하니까 스킬 다운 미치고 도움이 컬치 ka 비심 마리 πο마리 아, 키보드가 또 아프지 않네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거 죽어도 들어가야 돼요. 응? 이거 죽어도 들어가야 돼요. 진짜 밟았거든요?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밟아야 되는데 진짜 밟아야 돼 아 뭐야 이거 누구야 아 연승아 설연승아 정크랩 정크랩 ш이 열전 크레딧이다 고춧가루 X2 Q 안 돌렸을때 이렇다 왜 자꾸 돌렸는데 에러나리? 몇 시간 지났어? 지금 3시간 20분이요 30분만 기다려요 아 믿어요 자기는 믿죠 시계를 안 풀었어요 여태까지 아 이거 완전 모래주머니 차고 게임한 거 아닙니까? 무거워서 그래 진짜 무거워서 그래 아 말 좀 해주지 시청자입니다 너무하네 진짜 시계 좀 풀라고 이제 이겼다 너무하네 진짜 3시간 반을 이러고 게임했네 이겼다 했어 됐어 이제 강철 시계입니다 5kg짜리에요 5kg짜리 아 드디어 거점 처음이에요 아 이거 만세 것들 처음이네 왜 이렇게 안 닿았다 이제 가운데네 이제 가운데네 음 아 가운데네 가운데네 그리고 아.. 그리고 겨울.. 겨울같은데 너 처음에 계속 퍼크폼을 켜줄게요 야 눈에 있으면 이거 아냐? 낙스아시아 그거 두 번째로 아 이거 다른 거구나 이거 재밌어 눈공 봐봐 어? 하이라이트가 나온다 모두로 넣으면 하이라이트 나와야 돼 아 저 볼 때? 들어가 이거 넣어서 나온 적도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봤어요 하이라이트가 나온다고? 네 나와요 탑재에 나온다고 그게? 네 에이 아 진짜 합성 아니야? 합성? 라이브로 본 거야? 너 엠박하냐? 야 화풍이야 갠지 갠지 뒤쪽 아 메이트롤 갠지 길방한데 갠지 잡았어 갠지 야 잡았다면 이씨 리포 리포 옆에 있어 리포 옆에 있어 힐 힐 오빠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어깨 리퍼 오른쪽 다킬 왼쪽, 왼쪽에서 온다 리퍼 조심 겐지 겐지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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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아 어디서 공포 같은데 아이디 아 나 여기 없다 뭘 안되지 안 돼 안 돼 아 왔다 왔다 아 껍정 껍정 안 돼 아 한 번 더 네 아 요 아 어이씨 제가 전 클랩 좀 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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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빠르대매 어 이거 왼쪽이 빠르대매 아 왼쪽길 아아아 아아아 어 뭐야 뭐야 어디 어디 어 그냥 아 춤 디디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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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3명 동시 아이고 오케이 디디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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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대 랩 너무났네 위로 돌았다 리퍼 왼쪽 디디리커 디디리커 나 죽어 서로 죽었어요 어 반갑다 뱃뱃뱃뱃뱃 으으아 왼쪽 조나 간다 조나가 간다 죽음을 맞이하라. 죽음을 맞이하라. 죽음을 맞이하라. 이것도 넓게 보시지. 아 시끄러워 진짜 리퍼 들어왔어 어디지? 지리지 바랄날을 향하여 눈물샷이 왜 다 죽어? 와 오빠 자꾸 오르네 야 오진 저기 아니고 예사 한 거잖아 예사 헤드샷을 노리는 거잖아 그러네요 원래 거기다 뿌려주는 거야 뿌려주는 거 당연히 알죠 준피해 금메달 처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준피해가 중요한 거지 준피해 준피해 맞지? 맞아 맞아 시계 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맞네 시계 스노우 시계 푸는 거랑 안 푸는 거랑 다르다니까 이제 손목 스냅 자체가 옛날에 이것도 한창 연습했어 옛때 우리 때는 볼 마우스 썼거든 탁탁 튀겨서 90도 180도 한 번 튀기면 90도 두 번 튕기면 180도 한 번 크게 돌리면 180 딱 딱 지금은 쓰라든 같은 단축키가 있잖아 우리 땐 그땐 없었어 그래서 손목 스냅으로 그래 했어 마우스 볼 똥 닦으면서 진짜 거짓말 안하고 어허 도라도다 도라도 이것도 오늘 처음 아니에요 공격을 준비해 어 아까 걔네다 동승인가 서륙 쪄줄까 어 아 아 여기 높지 음 조금 더 혹시 문 어 أو 이거 밥 깨지지 않아? 이거 메르시 처음에 온 정도인데 이거 정면 나가시고 저랑 메르시만 놓을게요 일단 이제부터 죽여버린다? 이거 그래도 진짜 하나도 안 돼 어? 어 어딨어? 커터 한쪽 컷 차 밀어 아 차가 긴박해 차가 뒤에 트레이스가 있어요 포탑 부쌌어요 포탑을 파괴했다 트레이스 아직 못 잡았어? 트레이스 어디? 제 주위에 트레이스 저거 부쌌 잡자 이거 화볼 끓여요 화볼 아 아 아 아 아 아 2만 좋아? 아 못들어왔다 진세형 원투기 정하세요 안내줘 트레이서 흔들어 트레이서 오른쪽 위치행 있다 경고 – 공격. 와무를 호위합니다 와무를 호위합니다 와무를 호위합니다 와무를 호위합니다 와무를 호위합니다 옥탑차지만 말 좀 해줘 와무를 호위만 adore 용 용 용 용 아 이거 딜버프니 이거 저 딜버프 좀 줘요? 올라갈 거 같아 딜버프니 딜버프니 앞에 나오는 것만 죽으면 끝나 나이스 자 이 연습 바르나 바르나 야 서거툰이 아니야 나비 오빠 치는다 아군이 아군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응원을 하면서 같이 힘을 내줘다 사기가 오는 거 같아 한 아군도 와 그래서 신근히 아군롭다는 소문에 아 여태까지는 미친 이유가 있었구나 이 새끼야 이제 대답도 없냐 이제? 만난 지 몇 시간 됐다고 니 오늘 나 처음 보지? 아 이거 팥질 때문에 에이 제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팥질을 너무 잘 놔 가지고 군대 가고 싶지? 네? 2년 동안 일해야 돼 잠을 같이 자야 돼 근데 너 군대가? 네 인생 끝났다 야 인생 새로 시작합니다 한 아군대 핸드폰 하아 저 누구 꺼야? 아, 여기 비켜야 돼? 감정표현이다. 감정표현 맨. 감정표현. 이 리오스에 방착합니다. 감정표현 평범. 정의tor. 여기서 2승하면. 어, 이거. 2승하면 끝 아니에요? 1승하면 10승째니까. 1승이 추가됐고. 2현승하면 여기서 추가로? 좋네. 2현승하면 끝 아니에요? 마지막 룰을 맞췄어. 세워가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전용면? 아 맞다. 이게 쓰나메입이구나. 비슷하네요. 지점 확보 중. 메르시 손이 참 고운 것 같아. 어? 아 왜이래 키보드 또? 이 맵은 위도우 맵인데? 메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야 미쳤어. 야 내 화면 잠깐 바꿔봐. 관전. 나 이제 손 넣고 있거든요? 아 이건 좀 아니다. 그럼 직접 똑같이? 아 진짜. 아 진짜. 반가운 사람 바꿔줘. 겐지. 이겐 성이. 씨. 아유 키보드 씨. 형 위도우. 하루종일 못했네. 겐지 있으면 위도우 안 하는게 나. 겐지 있으면 위도우 안 하는게 나. 트리퍼야. 고릴라야. 이거. 그냥. 고릴라 하나도 돼. 테스트. 오픈. 커팅. 헬. 헬. 루. 구. 루. 주. 멈춘. 이케. 시. 멈춘. irty. 휴대. . 손. 윤. 마. 큰일. 사. 소. 좃고 계신지? 헹. 왜 저래? 자. 우와 힐. 호. 니 depress, 니. 리퍼 리퍼 아. 오 잠깐만. 리퍼 리퍼. 뒷돌려주지 아 낙사 멋있겠다 아래 아래 이뻐 오른쪽에 있어요 이뻐 뒤로 돌았어요 아 웅이가 진영 다 깨네 아 이거 루시우샷 으아아아 뭘 죽어 이만 안 죽어 이만 니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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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목표 파우드 아이 끝났어요 들어왔어요 자리아 자리아 들어왔어 자리아 들어왔어 자리아 들어왔어 자리아 들어왔어 리퍼 리퍼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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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영속초명 끝 끝 끝 끝 자 왜 나 14킬 했어 은근히 낙사하나 이거? 네 이거 낙사하나 아 이거 바깥쪽 낙사하나 이거 우물 매료 이거 우물이야? 네 우물이야 오 우리 이 로드 오브야 좋아 조다형 근데 이거 뭐에요? 아니에요 오 디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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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나왔다 아 코일렛 버튼인데 좋아 오 니가 바깥 아 키가 쓸데없어 한 번만 쓴거여 아 겉이 한 번만 한 번만 유리퍼 비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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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놈이 시드 아유 죽어 이 맘에 떨어졌어 나이스 낙사 나이스 낙사 나이스 낙사 나이스 낙사 나이스 낙사 나이스 낙사 뭔가 돼지가 추하게 죽고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하하하하 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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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됐어 시간이 딱 왔었어 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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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멋있다 잘해 잘해 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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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우 짧아 홀로 잡았어 안 돼 안 돼 야야 무철 설마 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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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떨어지기 전에 하는거 그냥 아 개 아 키고들 쭉 치겠네 진짜 으흠하 왜이러지 원인을 찾아야되는데 아 형 안되니까 나까지 그러잖아 야 화면 또 내걸로 바꿔와 여러분 손 들었습니다 오오치 맘게임이라서 여러분 첼코할땐 아니래요 어 같이 같이 쓰고 있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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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뺏겼네 잠깐 줬어 바티 아이씨 막사 오예 아 또 키보드 이번엔 상대가 로또 근데 우리는 이 스트레이스 이상하다 딴 것보다 왜 갑자기 우린 스트레이스 분명 됐지 보답 분명 해고 있잖아 아니 이거 아 조난되겠구나 아 그래? 말을 해줘야지 원래 당 2툰 맞았나? 막아 막아 다 스트레이스 뭐야 마지막이 기발한 스트레이스 보자 다 스트레이스 아 내가 죽었다 어? 아 못 눌렀어 어? 야야 아! 아! 나 들어갔어 나 들어갔어 나 들어갔어 그게 그 바깥쪽인가? 네 여기가 바깥쪽 네 여기가 바깥쪽 아 개 추하다 진짜 셀티비 메이에 메이 여기 메이 좋아 메이하라고 Pods 메이가 왜 죽은거 여기 입구가할수 있으니까 서점하는 데가 네모네요 조그맣게, 그게 베이 궁이면 됐어요 그리고 벽치기도 좋고 어? 아 키보드C GG, TOO님 G, TOO님 G 어? 좀 뺏겼는데? 오! 낙상 안했어 멀리 들어가야겠는데 한참 힘드세요 이리와 누구 있어요 저 뒤에 리퍼 남았어요. 리퍼가 자꾸 돌아서 돌아서 잡아둘게요. 엄마! 다 잘렸는데? 이거... 끌이퍼 좋은 거 같아요. 나 리퍼 바빴어. 네. 어? 거점은 내꺼야. 나 거점 먹고 있어. 나 거점 먹고 있어.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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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나? 먹나 먹나 먹나? 먹... 먹.. 옆에서 끌고 있어요. 이쪽에 저 이쪽 지점 와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한 사람? 둘. 하나. 이것도 너프의 곳이지. 아, 죽였다. 아, 죽였다. 나, 죽였다. 나 궁 있어, 메이 궁 있어. 리퍼, 똘 궁. 메이 궁 궁? 어머, 아, 쉿! 또 낙사에요?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밀어요, 밀어요. 이거 들어가야 돼. 아, 진짜. 나 메이 궁 있어, 이번에 한 번 풀자. 한, 둘 이상 보이면 그냥 쏠게. 어. 아, 될 수 있게 밀자. 너무 나이스. 다 죽었다는데. 썼으니까 됐어. 진짜 스프레이 프레시가 되죠. 진짜 스프레이 프레시가 되죠. 와! 하하하하하하 메인 전달음 있다. 하하하하 뭐야. 쿨피 한 번 나왔네. 어, 평탄. 어? 어? 오! 막은거잖아! 막은거잖아! 막은거야! 야 뒤뒤뒤들 많다! 이거 내주면 안돼요! 이거 내주면 안돼요! 이거 내주면 안돼요! 아 힐! 어우 방금 있긴한데 힐있어야 돼! 아! 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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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희소식이 있어! 곧 단승만 하면 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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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다! 저희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따 볼게요 아휴... 아휴... 아휴...